예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시험 칠 때 비대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의심이 되면 내가 1차 경고를 줄 거야 1차 경고를 줬는데도 개선이 안된다 어떤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한다 그럼 그냥 2차 경고 없이 그냥 바로 에 0점 처리야 그 0점 처리한 건 0점이 아니고 그냥 f 처리야 에 그 0점 이라는 건 에 그냥 f 처리 에요 그냥 하나 끼 이렇게 날리는 거야 이 강좌는 예 그러니까 애시 당초 그 런 부정행위 비슷한 행동을 하지 마 그래서 그 보통 화면에다가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거 이렇게 붙여 놓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도 이게 보고 있으면 다 보여요 화면에 문제를 보는 건지 아니면 옆에 이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는 건지 다 보이거든 시선 처리가 예 그래서 애시 당초 예 그런거 하지마 음 애시 당초 부정행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걸 잘 찾거든 예 그러고 이 그리고 반드시 앵글은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앵글을 딱 잡아야 되요 그래서 앵글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뭐 화면에 안나온다 그때 그날 가서 뭐 화면에 안나오네 어쩌네 그럼 그냥 뭐 그냥 자동이 0점 처리야 그냥 예 뭐 준비가 안되세요 뭐 인터넷이 안되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 시험에 기분 준비하는 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지 내가 준비하는게 아니지 예 그러니까 그냥 0점 처리야 예 그러니까 강의 때랑 시험 때는 좀 달라요 시험은 냉정하게 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가의 어떤 룰이 무너지면 누군가에겐 득이 되지만 누군가에든 해가 된단 말이야 실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머나기 때문에 예 이 룰이라는 걸 한번 정해지면 그건 지켜 줘야 돼 음 그 룰이 서로 그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룰을 사전에 공지를 했고 그 룰을 이렇게 이행하는 건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행이 돼야 돼 그래서 기존에 미리 지금 시험 전에 2주 전에 공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은 따라야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시험 이라는 건 빡빡하게 채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대면 이다 보니 예 그렇게 할 거고 시험 그 치는 내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치는 자세는 이를 이런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딱 이게 내가 정하게 보여야 돼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 하면 바로 티가 나요 음 앵글만 딱 잡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나한테 안 들길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던가 예 그래 가지고 안 들키면 뭐 예 뭐 능력을 높게 평가할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 경고 후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 비슷한 행동 의심스러운 행동을 계속 한다 그럼 그냥 무조건 영 그 f 에요 그 의심스러운 게 자기들이 안 했었어도 내가 의심이 되면 1차 경고 하 가 나가는 거고 그럴 때 예 주의하라는 거지 예 그때도 계속 똑같은 행동이 반복된다 예 그러면 그냥 f 야 예 확인 절차 없어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시험을 치면 돼 그냥 시험을 치면 뭐 그럴 그건 없고 예 예 근데 시험 치다가 자꾸 이상 행동들을 하면 에 부정행위로 간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은 잘하고 그 시험 때는 내가 감독관 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 칠 때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 때는 감독관 으로 들어가죠 감독과는 주의 역할이 뭐냐면 부정행위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까탈스럽게 하고 의심을 하더라도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감독관 으로 들어간 이상 그죠 그러니까 기분 상해 하지 말고 시험 때는 그렇게 잡아야 돼 예 그래야 형평성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말 안 걸릴 재주 있으면 해보던가 예 그거는 뭐 예 그런 배포와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화면 시험치는 내내 화면이 꺼지 만 돼 그래서 계속 체크할 거고 예 그래서 앵글이 다 돼야 되고 예 그때는 뭐 모자 쓰고 이런거 안 돼요 시험 칠 때는 딱 그게 있으니까 음 그렇게 하고 이어폰이나 이런 것도 안 돼요 시험 때는 예 왜냐면 부정행위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어폰이라는 건 예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스피커를 구비하는 게 좋을 거고 내가 뭔가 지적하거나 뭐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채팅 이랑 같이 하니까 스피커가 웬만하면 스피커가 되는게 좋을 거고 스피커가 안되면 예 예 뭐 채팅으로 라도 조금 대긴 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스피커는 기본 되도록 해야 될 거고 마이크는 뭐 안돼도 상관이 없고요 시험 칠 때는 예 그죠 소통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말과 채팅을 같이 할 거긴 하지만 예 웬만하면 스피커를 갖춰 놓는 게 좋고 예 참조하시면 될 거 같고 시험과 관련은 요렇고 어 다음주에 다음주 월요일날 뭐 시험 관련 질문에는 좀 받을게요 음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을 테니까 참조해 주시고 교수님 시험 볼 때 계산기 사용 가능한가요? 아 계산기요? 예 예 계산기는 뭐 사용해도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계산기는 사용법 익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계산기 중에 그래프 그려주는 계산기는 안돼 그 계산기 중에 여러분들이 가진 계산기 중에 좀 더 좋은 계산기는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계산기가 있거든 그건 안돼요 그건 안돼 그건 안돼 뭐 어차피 그거 보고 해도 어차피 내가 딱 보면 이게 얘가 해서 됐는지는 파악은 되지만 근데 어쨌든 그거는 쓰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돼요 만약에 그 계산기를 썼다고 보여지면 그냥 0점 처리야? 아 0점 처리가 아니고 F 처리야 그거는 음 그니까 시험을 치는데 뭐 미흡하게 준비가 됐으면 중간시험에 0점 처리이고 부정행위를 했다 그냥 F야 예 룰은 대충 알아들었을 거고 음 그래서 계산기는 공약용 계산기는 괜찮아요 근데 공약용 계산기 중에 그래프 그려지는 계산기가 있어요 좀 더 좋은 계산기는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그런 사람은 그건 안돼요 시험채 때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그래프 그리는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주는 계산기는 안돼요 그리고 계산기는 웬만하면 있는게 좋을 거에요 이거 계산하려면 삼각함수는 뭐 이렇게 계산하려면 공약용 계산기 있어야 될 거에요 그래서 그 강의 초반에 어차피 사야 되니까 미리 사라 그랬죠 예 그리고 사용부에 익히라고 했으니까 예 그 공약용 계산기 없으면 자기만 손해야 예 그러나 분명히 이제 강의 초반에 얘기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음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내용 들어갈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주 월요일날 집중적으로 좀 받을게요 음 시험 문제는 어차피 오픈되어 있으니까 에 뭐 크게 그런거 없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거 이제 질문이 있으면 다음주 월요일날 일단 그러면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가장 질문에 잠시만 가장 맨 앞쪽이 492 어? 왜 지어졌지? 아는거 나 아까 이거 동그라미 쳤던거 같은데 아는거 뭐 어쨌든 아는거 그러면 492페이지. 정훈이 질문 좀 얘기해 봅시다. 최대점과 최소점이랑 극대 극소의 차이가 뭔가요? 최대, 최소점이랑 극대 극대 극소의 차이가 뭐냐고? 최대, 최소. 극대 극소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거 지금 정의가 좀 이렇게 그거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그 책을 보니까 그 정의 좀 이상하게 좀 다루더라고요. 이거 왜 그렇게 다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좀 약간 애매하게 정의들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게 좀 봤는데 영 탐탁치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최대, 최소. 이게 실제 정확하게는 이제 이 최대값, 최소값.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값이에요.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이 값들은 정확하게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y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함수잖아요. 함수를 따른다고. 그래서 이 y값, y값들 중에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이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이렇게 되는 거고 그 y값들 중에 최대값은 말 그대로 최대값. 값들 중에 뭐? 가장 큰 값. y값들 중에 가장 큰 값. 최소값은 뭐? y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 y에 어차피 x에 대응되는 y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들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값. 이게 최대값, 최소값. 오케이? 이건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최대값, 최소값은 어려울 개념은 없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이제 극대값, 극소값이 있는데 일단 이거 할 때 극값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극값, 극값. 극값. 극값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재들 좀 이상하게 설명을 해놨던데 이 극값은 정확하게 이제 프라임. 함수가 있으면 f'이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울기가 0인 거.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놈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거예요. 네. 그 곡선이 플럭체이션이 있단 말이야. 이게 곡선이 이렇게 휘어짐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 0되는 지점들이 있지. 곡선이든 공면이든 상관없이. 뭐 어쨌든 곡선이든 공면이든 이렇게 이렇게 0되는 지점들이 있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산등성이든 뭐 오목하게 패인 호수든 어쨌든 이 0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기울기가 0되는 지점. 오케이? 그 지점들은 다 극값이야. 극값.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 f'이 0이고 기울기가 0. 정확하게 한번 뭐 1분의 0 뭐 어쨌든 푸수로 어쨌든 그 0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 기울기가 0인 거. 그것들은 다 극값이에요. 극값들 중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는 거예요. 극값들 중에. 극값들 중에 극대값과 극소값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이 고등학교 설명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설명을 따르세요. 고등학교 교과서 설명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은 이제 뭐냐면 극값이 있는데 극값은 무조건 기울기가 0인 놈. 오케이? 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곡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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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아,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요 지점들이 다 극값. 요기일 때의 그 Y값 얘기하는 거야. 요기일 때의 Y값. 요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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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기. 요값. 그리고 요기. 예. 요 0되는 지점에 다 그 요 Y값들. 요게 전부 다 극값이에요. 극값이고. 그리고 극값들 중에 극대와 극소로 갈라져요. 이제 기울기의 변화가 요런 거 요런 거. 요렇게 되는 건 무슨 값? 극소값. 요렇게 되는 건 극대값. 모양 나오지? 요게.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건 극대.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기울기 0 주변에 0이 됐다는 건 분명히 그 앞에 뒤에가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작다는 거거든. 기울기 그 0 주변은. 요 기울기가 0 주변은 기울기가 크거나 작다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지.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 이거를 극대. 그렇게 될 때의 Y값을 극대값. 그죠? 그리고 극소값은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그 주변에서. 오케이? 요게 극소값. 이해 가나요? 그럴 때의 Y값을 극소값으로. 됐나요? 정원님께서. 교수님. 그러면 최대 점이랑 최소 점은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랑 같은 의미인가요? 네. 여기는 아마 같은 그걸로 썼을걸요. 지금 여기 용어들이 워낙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서 확인을 좀 하자면. 여기에서 최대 점과 최소 점. 어디에 설명이 나오지? 거기 파란색 박스. 바로 밑에 줄이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건 없나? 보자. 여기서 그. 여기 최대 점, 최소 점은 그냥 요 점을 얘기하는 거네. 여기서 표현한 거네.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네. 그러니까 요럴 때의 요럴 때의 Y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 요 A점, 요점은 최대점 뭐 요렇게 하는 거겠지. 이건 지금 엉터리인데. 이게 최대점이 안되는데. 이게 함조값이 더 있는데. 요 요거. 요점을 최소점 그리고 요럴때의 Y값. 요 값을 최소값. 오케이? 이해됐나요? 지금 어디 갔다. 근데 그 그래프에서 제일 큰 값이 그 값이 아니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요기에서는 이게 이제 최대점과 최소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번역이 엉터리인 게 원래 정확하게 앞쪽에 보면 아, 여기는 0을 안 써놨네. 이게 그래서 원래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 모든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고 이게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요거는 그래서 요기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아니에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고고. 요런 거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요 말인 거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최대점과 최대값은 아니고. 이거 그림이 있어서 설명한 건데 그래서 내가 중간에 멈추됐잖아.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오케이? 음. 요렇게 요렇게 잘라야지. 뭐 어쨌든. 그죠? 요렇게 해서 그 내에서 어쨌든 가장 큰 값과 가장 짠 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오케이? 예. 이 그래프는 엉터리인 거고. 이 그래프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은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 더 있으니까. 아마 무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최대 최소값일 거고. 오케이? 정훈아? 예. 뭘 뭘. 예? 그러면 최대, 최대점이랑 극대값이랑 값이랑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다르다고. 아 다르다? 완전 다른 놈이야.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만약에 그게 같으면 이름을 다르게 쓰면 안 되지. 같은 놈인데.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다르다는 건 다른 놈이야. 어쨌든 간에 다른 놈이야. 이름을 다르게 쓴다는 건.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용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간과 적응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내용이야. 이름이 다른데 같을 리는 없어요. 굳이 같은 내용을 이름을 다르게 두 개 세 개 쓸 이유가 없거든. 수학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경우야. 그런 경우는 수학적 맥락에 좀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기한 정의를 기억을 하라고 자꾸 딴 거에 내 얘기를 끼워 맞추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배운 거에 자꾸 지식에 내 거를 플러스 에디드 하지 말고 새로 갈아 엎으라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더 깊이가 있겠어요. 내가 더 깊이가 있겠어. 내 걸 따라야지. 왜 고등학교 거에 자꾸 내 거를 더 해. 내가 얘기하잖아. 초중고에서 가르친 거 내용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가르치는 게 엉터리로 가르쳐서 껍데기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오인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는 거고. 그래서 내 얘기에 기점을 해서 새로 하라고. 다르다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정확하게 함수가 있으면 함수값이 있는데 X값들이 이렇게 대응 되잖아요. 그 함수값들 중에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이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이건 거고 극대값, 극소값은 극대값, 극소값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극값 중에 극값들 중에 극대, 극소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근데 극값은 뭐냐면 기울기가 0인 놈들 을 극값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기울기가 0인 놈이 극값인 거고 그 놈들 중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극대값 주변에서 이 주변을 봤을 때 왼쪽 오른쪽 봤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바뀌는 경우 극대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소 이렇게 된다고 극값들 중에서 극대, 극소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물론 극대도 극소도 아닌 놈도 있어요. 그것들 중에 이렇게 변곡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왜?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그냥 플러스거든.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도 있어요. 플러스 가다가 플러스로 기울기 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 경우 이 케이스는 변곡점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극값 맞아요. 오케이? 고등학교 꺼는 이거를 극값으로 안 치더라고. 고등학교 꺼는 이런 극값으로 안 쳐요. 고등학교 정의가 약간 좀 애매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꺼 좀 달라졌다기보다 이게 원래 예전에 극값에서 요즘에 조금씩 그렇게 변형해서도 조금씩 쓰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약간 사용해서 조금 갈라져서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약간 재단해서 다시 쓰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좋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극값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이게 그 아 여기 보면 극대 극소값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몸으로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극대 극소 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맥시멈 미니몸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맥시멈 맥시멈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거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거거든 그 주변에 근데 이게 이게 원래 정확하게는 이게 로컬이야. 로컬이 붙어요. 로컬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은 최대점 말고 똑같은 값으로 봅시다. 왜냐하면 여기 값으로 하는 거니까 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냐면 글로벌이야 글로벌 미니몸 맥시멈 이라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모든 글로벌리하게 그러니까 전체 홀리하게 그러니까 전체에서 가장 큰 놈 가장 작은 놈이고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은 뭐냐면 로컬리하게 로컬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제한적으로 국지적으로 국지적으로 가장 큰 놈 가장 작은 놈이야. 그 주변에서 이해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놈들의 이름 자체가 개념 자체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뽑는 거 맞는데 그게 글로벌리하게 보느냐 로컬리하게 보느냐 거든 원래 시작은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을 보고 싶은 건데 그걸 글로벌리하게 보면 최대값 최소값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국지적으로 요 근방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만 일부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계 1등과 한국 1등 그리고 뭐 경상대학교 1등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제한적으로 보는 거라고 제한적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로컬리 로컬하게 보는 거 그게 극대 극소고 글로벌리하게 보는 게 최대 최소라고 오케이 understand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 이름이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그 로컬리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리하게 볼 때 그 제한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게 최대가 최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 그 점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움직임이 거기서 그 이 로컬리하게 그 근방에서 최대 최소는 어떻게 결정이 되면 결국은 기울기가 변화하다가 0이 되는 시점이 될 때가 예 0이 되는 시점이 될 때가 로컬리하게 예 된단 말이지 이해가요? 네 예 로컬리하게는 이제 그렇게 0이 되는 시점이 그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장값이 될 수 있다고 그 그 금방 내에서는 그 제한된 로컬한 지역 내에서는 그지 그래서 고를 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그 값들을 원래 이제 이거를 그 판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함수 값으로 비교를 하는 어떤 어떤 값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구간 로컬리하게 보니까 AB라는 구간 내에 이 X가 있는데 예 그죠 어떤 이 AB 구간 내에 이렇게 자른 거지 AB 구간 내에 예 어떤 X라는 놈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거지 여기 있는데 여기 함수 값들이 막 있겠지 예 그랬을 때 여기 함수 값들 중에 요사에 있는 뭐 이게 C라는 의미 있는데 이 C는 항상 여기 AB 사이에 있는 함수 값들 보다 가장 가장 크거나 가장 큰 놈 음 그리고 반대로 가장 작은 놈 그러니까 그 함수 값들 중에 가장 큰 놈 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요 FX에는 여기 AB AB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X는 ASB 사이에 있는 놈 요렇게 봤을 때 요 FX 요 FC라는 요 C도 AB 사이에 있는 놈 이럴 때 항상 요 요 요거신 C의 함수 값이 요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 값들 보다도 항상 큰 놈 요게 내가 얘기한 그 가장 큰 값이다 요게 그냥 그대로 그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죠 그 말이야 근데 요렇게 표현해서 이제 요 함수 값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값이에요 로컬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리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걸로 이렇게 표현하면 깔끔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을 가지고 미분 개수를 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최대 최소 극대 극소를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등장한 게 예 극대값이 아니 극값이에요 극값 극값은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판별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기울기가 그 금방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느냐 따지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극대값들 중에 최대값이 있겠지 그러니까 로컬리 맥시멈 중에 글로벌리 맥시멈이 있겠지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로컬리 미니믈 중에 글로벌리 미니믈이 있겠지 이해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미분 개수를 가지고 판별하는 거 요게 이제 극값의 개념이에요 원래 이게 극값의 개념은 이거는 판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원래 이게 정의는 아니야 극값으로 계산하는 게 오케이? 그러니까 극값에 대해서 하는 게 이게 정의적인 이런 측면은 아니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제 가장 큰 값과 가장 값을 장값을 구하는데 함수 값을 구하는 게 가장 정확한 정의고 제일 정의요 그 다음에 이걸로부터 파생돼서 이제 정리라고 하지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그 극 그 우리 미분 개수를 가지고 판별하는 그래서 극값을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요 정리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0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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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여기는 0이고 그래서 플러스에서 0에서 다시 플러스 되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맥시멈과 미니몸이 안 되잖아 얘는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빼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서 약간 그렇게 한 건데 나는 맘에는 안 들어 근데 어쨌든 가장 내가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요 얘기가 가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함수값으로 비교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예 그리고 그걸로부터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배운 사람이니까 미분을 좀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등장한 게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야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에 정확한 이름은 그 맥시멈 미니몸이에요 글로벌 니 글로벌 하냐 로컬 하냐 못한 거지 내 거야 내 거 아니지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요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요게 가장 정확한 표현 오케이 정오게 됐어요 예 이제 확실하게 됐어요 예 열을 내서 강의를 했구나 열강을 했구나 화낸 거 아니야 열강을 한 거야 간혹 가다가 오해하는 애들이 있어서 확실히 된 거 맞죠 다른 사람들도 됐죠 요거 요 개념적인 거 예 49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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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정훈이 거기에 파란색 박스 파란색 박스 파란색 박스에서 위로 네 번째 줄이요 요거 파란색 박스에서 네 거기에서 위로 네 번째 줄이 위로 네 번째 줄은 뭘 얘기하는 거지 뭐 얘기 좀 해봐 어디 위로 그 Y2프라임이형이라면 Y프라임이 검소하고 있고 Y2프라임이 어디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이거 여기 얘기하는 거야 네 이거요 네 예 예 예 거기랑 응 위에 그래서 그 두 줄 위에 보면 어 Y2 두 줄 위에 예 Y2프라임이 음이라면 그 줄이요 네 Y2프라임이 양이면 Y프라임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거 아닌가 Y2프라임이 Y2프라임이 1이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오케이 정훈이 오케이 정훈이 오케이 뭐를 대답을 좀 합시다 네 아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 예 예 그래서 Y2프라임이 양이라면 양인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1일 때 봅시다 그러면 Y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기울기가 그러니까 요것들의 변화율이 1이니까 그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Y2프라임이 1이면 양수면 쉽게 얘기해서 0보다 크면 양수면 그러면 Y프라임 들의 변화는 이렇게 될 거 1 2 3 4 5 이렇게 예 그러면 Y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얘는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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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쉽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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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음수일 때도 있지 그래서 y'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를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늦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y2'일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최소점을 나타내겠지 저는 지금 이거 이해 돼요? 지금 기울기가 0보다 클 경우에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 잡았어요 얘를 그랬을 때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5였으면 마이너스 4 이제 기울기는 이렇게 1씩 이렇게 변화하면 0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이제 1씩 변화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니까 얘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 하니까 당연히 뭐냐면 최소 최소 점을 가지겠지 최소 점을 가질 거고 여기일 때의 이 y 값이 최소 값이겠지 네 예 그럼 설명 맞는데 이러면 책에 있는 게 교수님 근데 4판에서는 다르게 써 있어요 어떻게요? 그 y2'이 양이면 y'은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이 점은 극소점을 가리킨다고 돼 있어요 극소점? 네 이게 말 따라 좀 다른 거라서 y 다시 한 번만 y2'이 양이라면 y'은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이 점은 극소점을 가리킨다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점은 극소점 극소점을 가리킨다 네 네 음 아 여기서 이 말은 틀렸네 어쨌든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맞고 여기서 Y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 말은 틀린거죠 내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Y 프라임은 감소하고 있는게 아니고 증가하고 있는거잖아 그죠 요거는 감소하고 있다는 말 이거는 틀린거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형태인거죠 최소점이라는건 맞아요 최소점 최소점이라는거는 이게 최소점 이걸 최소점 아 그지 Y 2 프라임이 0이면 그 구간 내에서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로컬리 아니고 2 프라임이 모든 점에서 지금 요기서는 Y 2 프라임이 모든 점에서 양이라면 얘기하는거거든 요기 말은 없지만 모든 점에서 양이라면 이게 로컬리 모든 점에서 양이라면 로컬리 하게 이제 맥시멈 미니멈이 되는거니까 최소점이 될거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점이라는게 아니고 그냥 요게 그냥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극소점이 되는거지 로컬리 하게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번역을 좀 그런거 같고 일반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려면 이게 이제 그런거죠 모든 점에서 에서 Y 2 프라임이 0보다 크면 Y 프라임은 증가 하는 형태를 띄고 그리고 증가는 형태를 띄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훨씬 더 이거보다는 이게 자연스럽지 말이 더 맥락에 맞지 그리고 극소 최소점을 최소점을 나타낸다 아 이 말 엉터리인데 그러므로 감소하고 있고 그 점은 그러므로 그 점은 뭔 점을 얘기하는거야 이게 또 욕 나오기 시작하는 말이 여기 말 이거 책이 좀 엉터리에요 이런 부분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를 해줘요 내가 쓴거 아니야 그래서 Y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고 그 점은 여기서 그 점은 뭔 점을 얘기하는거야 도대체 여기서 무슨 점을 얘기하는가 도대체 얘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점이 되려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기울기가 0인 점을 얘기하는거겠지 기울기가 0인 그 점을 얘기하는거 좌표점을 얘기하는건데 좀 애매해요 이거 말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니까 맥락에서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모든 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얘는 이제 최소점을 가진다 최소점을 나타낸다 최소점을 가진다는 번역하는게 맞고 나타낸다는 표현은 엉터리고 최소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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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하는게 더 정확해요 표현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쓰는 입장에서 문제인거고 여러분들은 이거 무시하고 그냥 내가 요 그림으로 설명한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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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이거 지금 책들 중에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내가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책이 좀 그래요 그래서 짜증이 좀 많이 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원서를 보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거 아냐 그죠 나는 원서가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부분은 좀 그래요 지금 요거 내 얘기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거 예요 누가 정훈이 됐어요 네 내가 이런 얘기들 하면서 자꾸 시간 잡아먹는 너무 맘에 안든데 책 쓰는 사람이나 이런거 집중해서 하는건데 좀 짧게 어쨌든 그 내용은 그런거에요 지금 이게 말이 좀 애매해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이 요게 이제 모든 점에서라면 이게 양이라는게 모든 점에서 그렇다면 최소 점이 될 거고 그리고 그냥 어느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극소점으로 극소점 설명하는 거라고 보는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맥락상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는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봐봐 이 번역 번역을 구글이 돌려도 이렇게 번역은 안해요 이게 무슨 2차 미분 시험이 뭐야 이게 이름이 테스트를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 테스트를 그냥 테스트라고 쓰면 될텐데 이거를 시험이라고 쓰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감에 이게 맞나요 한국어 어감에 그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를 좀 부탁할게요 내가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너무 많아서 내가 얘기하기도 뭐해요 용어들도 너무 짜증이 날 정도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해를 하지 마니까 그냥 욕을 해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495 쓸데없는 얘기로 나그러고 쓸데없는 얘기하면 좀 끊어요 내가 좀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495 그 다음에 페이지가 506페이지 넘어갈게요 506페이지 할 건데 그 사이에 질문 빠진 거 있어요? 교수님 502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아 있네 여기 몇 명 설명했던 것 같은데 몇 명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일단 아무나 먼저 좀 치고 들어와봐 예제 12-3번 밑에 예예 그 Y'과 Y2'이 0일 때 변곡점이 있다고 설명하는 일은 흔한 잘못이다 항상 참은 아니다 다음 예제를 생각해보자 라고 돼 있는 그 예제에서 예 지금 요거 형광펜 칠한 거 요기? 네네 그 도함수가 연속할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왜 추가로 혹시 뭐 빠진 게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 해줘봐요 그 Y'과 Y2'이 0일 때만 변곡점이 있다고 설명하는 일은 잘못됐다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변곡점이 있어야 할 조건은 도함수가 연속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변곡점 뭔데요 변곡점 뭐가 변곡점인데 그 그래프에 네 그래프에 곡률? 기울기라 기울기가 변한다 변곡점이 뭐라고? 예 변곡점이 뭐라고? 그래프에 기울기라고 생각합니다 곡률? 그래프에 기울기가 변곡점이라고? 그래프에 기울기가 어떻게 하는 게 변곡점이야? 변하는 게 변곡점 그렇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 보이죠? 변곡점은 뭐냐면 곡률 곡률 그러니까 인플렉션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플렉시블 플렉시블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휘어지는 거 그죠? 플러 플렉시블 인건데 이 곡률의 곡률 변곡점 한국말 요거는 이제 곡점에 이거는 점은 점인데 어떤 거냐면 곡점에 굽을 곡자예요 휘어지는 점이에요 휘어지는 점 근데 뭐냐면 곡률이 변한다고 곡률이 변하는 점 쉽게 얘기해서 곡률이 변하는 거예요 변곡점은 곡률이 변하는 점이 변곡점이에요 근데 이게 곡률이 변하는 점이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곡률이 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곡률은 어떻게 되냐면 곡률은 곡률이라는 건 뭐 여러분은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곡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이 있잖아요 원 원 원 원 곡률이라는 건 우리가 전부 다 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으로 가지고 휘어짐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야 이게 원의 반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가 어떻게 돼 곡률은 이렇게 평평해지잖아요 그리고 반지름이 작으면 잡을 수 곡률은 빨리 많이 휘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곡률은 곡률은 우리가 원으로 나타내거든요 원의 반지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곡률이 바뀐다는 건 그러니까 곡률이 변한다는 거 곡률이 이제 변하는데 곡률이 그냥 이렇게 곡률이야 곡선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지 왜냐하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기에 요 요 근방에서 적합한 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데서는 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휘어짐이 많으면 원이 좀 작아질 거고 그 접하는 원이 딱 그 지점에서 그리고 이게 거의 직선에 가까우면 그 곡선의 아니 원이 엄청 커지는 거지 그래야 거기에 딱 갖다 붙을 거 아니야 접하려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곡률은 정확히 원을 갖다 붙였을 때 반지름이 길이로 결정이 돼요 오케이 이거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야 그래서 원 갖다 붙여가지고 원의 크기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곡률이 많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고 그리고 원이 그 크면 클수록 거의 직선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직선은 곡률이 이제 무한된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납득이 되겠지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이제 이 변곡점은 여기는 뭐라고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지 오케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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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해가요 원이 이쪽 편에 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가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직선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넘어가는 텀에 곡률이 0되는 오케이 왜 그래야 이게 원이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는 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다가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가야지 얘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펼쳐서 휘어졌다가 완전히 직선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휘어져야지 이게 크잖아요 왜 안 보이는 거야 나타나라 얍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평면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0일 때가 중간에 생기는 거지 변곡점에 갈 때는 그래서 그게 요런 식으로 될 때가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림상으로 그래서 원이 이쪽에 있다가 다시 저쪽으로 갈 때 그 바뀌는 곳 예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변곡점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떨 때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특성이 Y'이 0이어야 된다 일단 그리고 Y2'도 0이 돼야 된다 그 사이에 그런 것일 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충분한 조건이 아니냐 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일 때 그러니까 이거일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건 맞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런 거고 예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잠시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당연히 이 조건 두 개는 만족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원래 변곡점의 정의는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제 주의하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글은 네 네 그러면은 그 그 원을 그리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교수님이 그 그러면 Y2' 그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변곡점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뭐라고요? 그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변곡점이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변곡점이 생긴다고요? 그 교수님이 그려주신 원 보면은 예 그 전부 Y2'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서 그 그래프 개형이 바뀌어서 원의 위치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단면적으로 볼 때 둘 다 바뀌었지 이것도 바뀌었고 이것도 다 바뀌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단편적으로 자기처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게 자기 같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공식화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될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자꾸 공식화하지 말라고 이게 변곡점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률이 변할 때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공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Y2'이 플러스 면 플러스 면 이거였나 아래올블록 맞나요? 플러스 면 그죠 그리고 Y2'이 마이너스 면 예 위로 볼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에서 우리가 절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Y2'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 더 자른다면 뭐 이렇게도 잘라 놓고 우리가 많이 보지 그랬을 때 이것처럼 이렇게 변곡점이 되려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갔다가 이거 요게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은 이 형태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Y2'이 0보다 작다가 Y2'이 0보다 커지는 그리고 이 차이는 당연히 Y2'이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하겠지 오케이 교수님 저 추가 질문 드려도 되나요 하기 전에 잠시만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요 죄송할 거 놓고 잠시만 킵해놓고 아까 방금 네 저 이해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프라임이 0이냐 아니냐 이걸로만 판별은 불가능해요 변곡점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것도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민수 죄송합니다 저기 서술되어 있는 글을 보면 변곡점의 그림 12.10 밑에 두 번째 줄이요 요거 요거 네 거기 보면 변곡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Y2'이 0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점을 찾아야 된다 했는데 일단 Y2'이 0일 때가 왜 변곡점인지는 방금 교수님이 설명하셨듯이 Y2'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음수거나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뀔 때 도중에 원이 넘어가는 접선 그 뭐지 X축과 평행한 선이 생기는데 그게 Y2'이 0이어서 Y2'이 0인 점에서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뒤에서 존재하지 않는 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Y2'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변곡점이 언제 생기는지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화이트 오프라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화이트 오프라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화이트 오프라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 화이트 오프라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 예 이거는 내가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이건 좀 이런 경우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나 이건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요거는 생각을 해보고 에 캡 해놨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이게 이런 경우가 있나 어 근데 교수님 예 제가 그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y2 프라임이라는 거는 y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를 두 번 미분한 함수 잖아요 근데 y2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경우는 y라는 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래서 y2 프라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y 프라임 이라는 함수 값이 정리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경우는 y 함수 값이 잠깐만요 다시 얘기해 봅시다 예 어 어 y2 프라임 이라는 함수는 네 y라는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 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대응 화살표를 그려보면 y 그 다음에 y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계속 얘기하나요? 네 네 y라는 함수가 아예 정리되지 않으면은 y2 프라임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애초에 y가 y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네 y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네 y2 프라임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y2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경우는 y는 존재하는데 y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아서 y2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봤는데 그 경우는 앞에서 첨점이라고 해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은 경우라고 배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경우 그니까 첫 번째 y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랑 y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는 첨점의 경우에도 변곡점은 생길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거든 왜냐하면 이게 존재하지 않는 점을 내가 왜 찾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처럼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변곡점이 안 되거든 근데 그런 케이스를 왜 찾는 다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변곡점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왜 찾는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수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후보군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책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굳이 찾아야 된다는 나는 이건 좀 약간 넌센스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자기 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y2 프라임이 존재 안 하려면 y 프라임이 존재 안 하거나 y가 함수가 존재 안 하거나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 이게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 관심사하고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근데 내가 생각은 한번 해볼 건데 근데 이 뻘짓을 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 과정상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해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이런 것들도 이런 특수한 케이스들도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불필요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자 그러고 몇 페이지지 다 한 거 맞나 아닌데 여기 몇 명 더 있었잖아 또 질문 해결 안 된 사람이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몇 명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없어요 나 없으면 넘어간다 지금 왜냐면 여러 명 막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500 넘어갑니다 502페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502페이지 다음에 506페이지 였나 506페이지 할 건데 그 사이에 질문 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고 일단 506페이지 할게요 506페이지 질문 네 506페이지에 네 506페이지에 네 12-6번에 제가 네 그 값을 그 추정근이 8.41이고 정확한 해답이 8.05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그냥 소수 둘째 자리냐 그 다음이냐 그 차이인 걸로 알았는데 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다르게 구한 건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이거요? 아니 이거는 반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에서 소수점이 이 얘기는 이 얘기 있죠 이 얘기는 그 뭐냐면 뉴턴 랩슨 기법을 해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 가지고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하학적으로 설명이 그림으로 좀 잘 설명이 안 돼 있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여기 그림으로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설명을 해 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함수에서 근 근이라는 건 딴게 아니고 요 그래프가 있을 때 그쵸? 요 곡선이 있을 때 여기에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우리가 근이라고 근 또는 해라고 하잖아요 그림에서 볼 때 오케이 여기까지 돼요? 네 됩니다 네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X축이나 만나는 점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어 이 값이 자연수일 경우에는 자연수일 경우에는 인수분해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값들이 쉽게 딱딱 구해져요 1차 방전시 1차 1차 방전시 2차 방전시 는 0으로 풀면 되니까 왜 이건 0으로 해놓고 이 방전시 풀면 되니까 음 다음 값을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값이 딱딱 나와주는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그 무리수나 무리수 같은 이런 값이 되면 이게 이제 인수분해나 이런게 잘 안돼 그래 그는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값이 있을 때 이런거고 무리수 중에 루트 들어간 이런 표현의 이 값은 무리수 중에 아주 티끌 만큼 밖에 아닌거야 무리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무한계이면서 유리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있는게 무리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 중에 일부밖에 안 안되어 있는거구나 루트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실수들 중에 그 중에서 무리수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표현 자체도 잘 안돼요 그 값을 구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값을 구하냐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하게 다이렉트하게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간접적으로 구하는거야 어떻게 구하냐면 근사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지저분해지는거야 근사적으로 정확하게 못 구하니까 근사적으로 구하는거야 대충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어떤 이 곡선이 있으면 곡선에 이 X1 이라는건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어떤거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 조금씩 이게 이제 구해지게 구해주는데 횟수가 좀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자 보세요 이 값을 구하는데 이 값을 구하는데 X1 초기값 처음에 값을 X1 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제 구하는 방식을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일 때 이 X1을 임의로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잡았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접선을 구해요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구해지죠 그래서 접선이 또 X축이랑 다시 만나는 왜 그러냐면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왜냐면 함수가 말고 그 다음에 X1 값을 알면 여기에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오케이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구해지고 그 직선이 다시 X축이랑 만나는 오케이 이 직선의 X축이랑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넥스트 스텝으로 또 똑같은 작업을 한 거야 여기서 똑같이 요거일 때의 접선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여기에서 또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축이랑 만나는 요거를 X3라고 이렇게 잡히지 그리고 요거 됐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접선을 그리 예 완전 산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속해요 이렇게 하다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거는 초기 값을 잘못 잡아서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긴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횟수가 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비교율적이라서 그래서 초기 값이 위치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는 그 수료하는 그 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럴 경우에 발산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해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근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 값 좀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되고 좀 더 나이스하게 잡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이쪽에 잡지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잡았다 칩시다 어디를 잡아야 좀 편하지 모르겠다 대충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x1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을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x2가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여기 접선 하면 x3 잡힐 거고 여기서 다시 다시 접선 그러면 x4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오케이 이거 그림 이해 가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가까워져 간다고 원래 우리가 구할 거는 뭐냐면 요거였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렇게 가까워져요 이렇게 요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 x1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수렴할 때 걸리는 시간으로 얘가 이제 얼마나 수렴률이 좋은지 안지 이렇게 따지거든 그래서 이게 오차 허용 한도라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이렇게 이렇게 해요 예 여기에 내가 석사 때 했던 뭐 주요 뭐 뭐 어쨌든 예 이해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했을 때 오차가 얼마나 그 원래 값이랑 줄어드느냐 그래서 그랬을 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갈 경우에 정확한 값이 요거 라는 거지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요 빨간 줄은 그 얘기인 거고 그 전까지 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 봤을 때 지금 한번 시행한 거지 그냥 요거는 x1이 한번일 때 요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옆에 이제 다른 질문 네 저 아까 저기 질문 채팅에 이 페이지 썼었거든요 예 질문 드려도 되나요 지금 아 예 그 뉴턴 랩스법에서 네 교수님이 아까 설명하셨듯이 예 어 제가 생각한 상황이 근에서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유사관을 잘못 잡으면 음 그리고 만약에 그림 12.14처럼 그려지는 게 아니고 Y 프라임이 0이 되버리는 지점이 있으면은 거기서의 접선을 그으면은 X축과 평행한 접선이 돼서 그 접선 자체가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하지 않게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뉴턴 랩스법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첫 번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유사관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유사관 잡는 거는 여기 문제를 봐도 그냥 주어지기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안 나와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 원래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대충 이제 그 근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는 우리가 대충 계산할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면 우리가 정확한 근을 계산 못한다 뿐이지 얘가 근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범위에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왜 근데 함수가 있으면 대충 해서 어떻게 하면 0근방의 값을 가지는지는 함수 값을 뭐 숫자 이렇게 넣어 보면 되잖아 그러면 그 함수 값이 각각 나올 건데 그게 0근방인지 아닌지 판별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 대입시켜서 네 뭐 그러고 그 프라임 구해가지고 해보면 되잖아 프라임 구해가지고 0큰데 작은데 이렇게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거 이렇게 좀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 때 우리가 배운 지식들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조금 이제 예 좀 이렇게 좀 좁힐 수는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방식들이나 이런 것도 조금 나와는 있고 따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 범위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한 값을 구하기가 힘들다 뿐이지 이 값의 범위가 대충 어느 범위에 있는지 이런 거 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예 오케이 예 네 됐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가고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 예 문제 수는 많고 아니 질문은 많고 지금 많이 못 해가지고 506페이지 다음에 512페이지인가 그 사이에 또 있나요? 지금 512페이지 갈 건데 그 사이에 질문 있나요? 있으면 얘기하고 일단 512페이지 할게요 512페이지 질문 여러 명 했던 거 같은데 자 일단 예 비본부터 이렇게 가봅시다 이거 질문 아니 교수님 제가 질문했는데 네 네 네 계속 보면서 이거 지금은 이해가 됐는데 아 됐어요? 다른 친구가 이거 또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친구 다른 친구가 어디있지 왜요? 네 누구 누구지 네 얘기해 봅시다 또 다른 친구 누구야?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 예예 얘기를 하세요 네 질문 비번에 미분하고 절대값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미분하고 절대값이 씌어져 있는데 네 네 다 그 값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미분하고 절대값이 있는데 어디를 질문하는 거야? 여기서 이쪽 넘어가는 걸 물어보는 거야? 네 여기서 이쪽 넘어가는 거? 이거 미분하라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걸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네 6 t i 마이너스 2 사인 2 t j 입니다 네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요게 뭐냐면 네 d t d a 오케이 이게 이거라고요 요건 되죠? 네 네 여기에서 절대값은 뭐냐면 절대값은 이거의 크기 얘기하는 거에요 크기 절대값은 이거의 크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제 뭐 t 있는데 그냥 떼고 그냥 할게요 6i 빼기 2j 라고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있으면 6i 6 그리고 2j 어 빼기인가 됐어 거죠. 쉬운 걸로. 6i 플러스 2j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크기, 여기의 벡터가 v면,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크기는 쉽게 얘기해서, 크기는 딴게 아니지. 벡터의 크기라는 건 이거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6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오케이? 그거니까 이거. 이해 됐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C 또 질문했는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 민기. 저도 그냥 푸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여쭤봤어요. 여기? 여기 그냥 이거는 그거잖아요. 이거는 a를 dt 분의 d 하고 또 한 번 더 한 거지? dt 분의 d 한 번 더 한 거지. 그게 dt 제곱 분의 d 제곱 a 이렇게 된 거지. 이거는 이해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았어요. 이해됐다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네. 네. 내 마음이 급해서 그래. 질문이 없었으면 더 차근차근 하겠지만. 그리고 또 또 질문. 이 페이지 질문. 이 밑에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네. 희찬이? 또 다른 사람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네. 네. 저 가겠습니다. 네. 정훈이. 일단 희찬이부터. 예. 그 파란 박스 오른쪽에 그 위아래로 여가지고. 네. 요거요거. 차이가 뭔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거의 차이가 뭐냐고? 네. 이거 차이는 정곡과 크로스 프로덕트의 차이지. 크로스 곱의 차이지. 어떤 차이를 물어보는 거지? 네. 정곡과 크로스 곱의 차이지. 이거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곡과 크로스 곱은 그 벡터 거기 설명하는데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곡은 어디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 정곡과 크로스 곱의 차이 나왔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이게 정곡과 크로스 곱은... 음... 음... 벡터에서... 아... 참... 갑시다. 산수 값선을 가도록... 돌아서 가야지.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벡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모든 뭐 어떤 개념이 나오면 더하기, 연산을 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보통 4층 연산 많이 하는데. 벡터에서 이제 더셈, 뺄셈은 뭐 성분기를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곱셈과 나누셈인데, 나누셈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을 거고. 곱셈에 대해서 있는데. 벡터의 곱셈은 종류가 좀 많아요. 예. 그대 뭐 세 개 곱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의 곱은 곱셈이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정곡과 크로스 곱이에요. 그러니까 dot product와 cross product 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곱셈. 근데 이제 벡터는 뭐냐면. 벡터 V가 뭐 V1, V2다. 그리고 벡터 V가 V1, V2다. 그랬을 때 이거. 정곱은 어떻게 되냐. 정곱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을 곱하는 건데. 이거 이제 표현할 때도. 성분으로 표현하는 걸로 할게요. 그게 훨씬 더 계산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성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곱할 건데. 정곱은 어떻게 되냐면. V1, I plus V2, J 곱하기 W1. 여기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각각 이렇게 곱해지지. 그래서 이걸 곱하는 건데. 이렇게 곱하면. 여기서 V1, W1, I 곱하기 I. 그리고 V1, W2, I 곱하기 J. 그리고 V2, W1, J 곱하기 I. 그리고 V2, 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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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곱하기 J.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값들은 그냥 숫자들 값들이니까. 그냥 계산이 산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이거는 원래 우리가. x, y, z축 방향에서 이제 요게 i, j, k 요 방향 그래서 요건데 그래서 i 곱하기 i 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i 곱하기 i는 어떻게 돼요? 희찬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i로 알아요? i 곱하기 i가 i예요? 아잉 아닌데 아닌데 어떻게 돼요, 이거? i 곱하기 i 어떻게 돼요? i 맞아요? 1이요 예, 그죠 얘 1이죠? 그럼 i 곱하기 j는 0이요 예 이렇게 되죠 그리고 j 곱하기 i도 0이고 그리고 j 곱하기 j도 1이고 그렇게 돼요 교수님, 근데 왜 1하고 0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강의 영상에 다 있는데 도대체 강의 영상 찾아봤는데 그 제목이 벡터로 돼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벡터 돼 있는 게 없더라고? 네 벡터 돼 있는 게 없더라고? 벡터 돼 있는 게 없더라고? 네, 찾아봤는데 벡터 말고 다 함수, 적분, 미분 이런 거 밖에 없어 가지고 뭐 유튜브 강의 영상에서 야 그거 뭐 없으면 얘기로 하지 잠시만 없다고? 야 없으면 얘기로 하지 아, 이게 좀 애매함이 있긴 있다 그치? 음... 이게 응용 부분에서 잠시 나오는 거라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내가 좀 빼놨었구나 이거 그 2학기 때 벡터 미적분 할 때 다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교재 특성상 교재에서 활용 부분에 이거를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 좀 집어넣어 놨더라고 책 구성이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2학기 때 이거 벡터 그러네 나 좀 착각했네 그래서 그 벡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우리 2학기 때 합시다 이거 2학기 때 합시다 쏘리 쏘리 이거 그리고 그 영상 벡터 관련 영상은 내가 그 쪽에다가 링크를 다시 걸든지 해 놓을게요 어쨌든 궁금한 친구도 있을 거니까 어차피 2학기 때도 배울 거거든요 근데 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빼놓은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막 다른 다른 것도 또 막 들어가요 복소수 것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순서를 엉터리로 그러니까 그 책이랑 바꿔서 해서 그런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예 그래서 뭐라서 하려고 그런 건데 아 쏘리 예 그러네 그래서 아 이거 그 어쨌든 이제 대충 기초적인 건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거는 일단 지금은 이거 이제 그렇다고 받아들입시다 이거는 기학적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학적 의미 때문에 요거 1이 되고 이게 그 크로스일 때는 i 곱하기 i 크로스 i일 때는 뭐 0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학적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2학기 때 차제 합시다 알겠죠 예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안 남으니까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벡터 질문들이 좀 많이 있구나 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아 여기까지가 다구나 요거랑 잠시만 이제 시간 관계 보고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질문 있었지 이거 아까 이거 그 뭐냐면 이거 외워야 되나 뭐 이렇게 누구지 예 제가 했는데 예 이거는 행렬 쓰는 것 같은데 행렬은 이번 학기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행렬 안 하는 건데 예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계산하는 게 그 앞에 이제 교재 이렇게 보면 있긴 있어요 앞쪽에 예 단어 내용을 이제 찾아보고 하면 할라면 할 수 있긴 한데 그죠 할라면 그래서 궁금하면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기 이게 원래 원론적으로는 이것들 결국은 다 곱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것도 곱하고 이렇게 다 곱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그 행렬에서 그 곱셈인데 이게 이게 중첩해서 계속 곱셈이 되는 거라서 그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한 그 곱셈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곱셈은 딴 게 아니고 전부 다 분배법칙 쓰는 거야 아까 이렇게 이것처럼 이게 이제 행렬이 이게 이제 벡터가 있으면 이것들을 각각 분배해서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곱셈이니까 여기서 뭐 종류가 어쨌든 간에 곱셈이니까 전부 다 다 곱하는 거야 각각을 그래서 이제 두 개 세 개 항이 이렇게 다 곱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하세요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이게 어렵게 막 공식처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 곱해지는 거예요 곱해져서 0되는 부분은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0되는 부분은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결국은 다 곱해는 거예요 다 곱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는 아이끼리, 쟤는 쟤리끼리, 키에는 키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학기 때 벡터 나오면 합시다 오케이 아 그래서 질문이 좀 많았구나 이번 주에 요 벡터 부분은 좀 그렇게 하고 아 그래 요거는 그냥 얘기한 만큼은 그렇게 하면 돼 이거 왜 질문 빠진 거? 어 마지막에 506페이지? 잠시만 수환이 506페이지 마지막에 한 거 이거 이해된 거야? 아까 한 건가? 예예 아까 질문했었는데 이해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한 거 중에 빠진 거 있는 사람? 혹시 지금 내가 빠트려 여기 채팅 했는데 없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마쳤으면 좋겠지? 예 그죠? 나는 이게 시간내에 안 되면 나갈 사람 나가라 하고 녹화 떠 가지고 나중에 뭐 어차피 이제 녹화 뜨니까 그래서 볼 사람 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시간내에 끝나긴 끝났네 예 그래서 일단 요렇게 되고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뭐 추가적으로 더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좀 추가적으로 다시 좀 해 줘요 알겠죠? 오늘은 시간이 그런 관계로 물론 한 시간 더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죠? 한 시간 더 해도 뭐 문제 될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니까 예 그래서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래 가지고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이나 공개